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 맛있다 소주병이 그건 생각해본 적 있어요? 소주병이 왜 다 파란가? 너 알았어? 진짜 히트는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들어가네요 맛있는데? 술은 원래 잘해요? 못하진 않습니다 7월부터 안 마시다가요 슬플 땐 술 안 마셔요 이게 400ml나 돼요? 아 시원하네요 아 이건 내 팔자예요 결혼은 없나 보다 언제까지 혼자일 수 있고 아 내 자신을 바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찍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캐스팅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엔 우리 집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작아져요 혼자 있을 때는 편했는데 우와 아우 이게 매력이야 아시죠?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너무 맛있어 근데 취한다 이거 미치신 건 아니죠? 응답 끼고 올 걸 그랬네요 네 발로 닿을 걸 물을 뭐 여러 가지 먹을 거예요 결단이 줘요 결단이 줘요 결단이 줘요 결단이 줘요 결단이 줘요 결단이 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